지난 세월에 책임을 짚시다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위영어 김지영이에요. 지금 방금 제가 지난 세월에 책임을 짚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노트를 여러분들이 연습 노트에요. 안에 뭐 대단한 거 없고 그냥 노트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쓸 수 있는 그냥 노트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자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결국 성적은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수업이요 공부요 맞죠 맞는데요. 결국 뭐가 없으면 성적이 오르지는 못할 거냐면 네가 계속 수업 듣고 계속 수업 들어 수업 들어 또 들어 공부해 계속 누적하고 쌓았어 쌓아놨어 쌓아놨어 근데 이제 시험이야. 그럼 시험 때 네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지난 세월의 것들을 내가 잠깐만 있어봐. 뭐는 잘 안됐지? 오 새끼 일로와. 뭐는 좀 안됐지? 뭐 안됐지? 일로와 일로와. 뭐 안됐지? 일로와. 뭐 안됐지? 일로와. 오케이. 가자. 이게 돼야 네가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성적이 오르려면.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지난 세월에 책임을 지자 라고 하는 거.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책임 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지 얘들아. 있지.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재 같은 거. 아 진짜 노트 같은 거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아니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능 당일날 너의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야? 뭐 들어갈 거니? 혹시 N수생 분들은 수능 당일날이나 전날이나 여러분들 가방에 뭘 챙기셨어요? 수많은 EBS 교재와 학원에서 있었던 교재 교과서 이거 싹 다 채워 넣은 다음에 캐리어 두 개 끌고 막 가자. 아 수능장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분명 연 초니까 내가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 아마 시험 근처에서 얘기를 또 할지도 몰라. 책임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책임 질 만한 게 아직 많이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을 듣기만 하고 수업하기만 하고 풀기만 하다 보면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책이 막 쌓아가면서 혹시 뭐 이제 뭐 자습실이나 이런 데가 있으시면은 이제 옆자리에 내 친구가 안 보일 정도로 책이 막 쌓아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그걸 네가 책임져야지.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근데 이걸 제가 올해 컨셉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전에 캐스트 영상에서도 그냥 하세요 하면은 또 안 해. 그래서 내가 정해주려고. 정해주려고. 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해주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치? 책임지기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 제 생각에는요. 노트는요. 별걸 다 정해줘 볼게. 진짜 너무 두껍거나 큰 노트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용어로는 좀 아니라고 봐. 얘들아. 어 그냥 좀 얇은 보통 일반적 A4용지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 수준에서 그냥 별거 없어. 이거 카메라에 비추려나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선만 그려져 있는 거야. 선만. 아이고 선이 없어도 상관은 없고.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광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막 여러분들 인덱스를 낀 다음에 영어 여기까지. 수학 여기까지. 국어 여기까지. 이거 말고 그냥 아주 컴팩트한 놈으로 그냥 광업별로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괜찮지 얘들아.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인덱스를 껴서 하기 시작하시다 보면은 앞에 국어는 많아지는데 수학은 적고 영어는 많아지고 이게 막 페이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컴팩트하게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쪽 봐봐. 다섯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정해드리려고. 첫 번째. 소위 오답 노트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책임 노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한사항 아니에요. 근데 뭐는 알았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영어로만 국한시킬게 일단은 제가 얘들아. 여러분들 중에 이 노트에다가 영어 분야 안에 영어 안에서도 분야가 나뉘잖아 얘들아. 단어, 어법, 구문, 독해, 문풀. 이걸 또 여기에서 페이지를 막 나눠대면서 여기까지는 어법, 여기까지는 단어 이런 거 있잖아. 난 그거 안 했었으면 좋겠어. 그냥 매일매일 네가 경험하는, 그냥 매일 경험하는 아주 무작위한 랜덤한 그 영어 경험 자체가 그냥 거기에 누적돼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분야별로 하지 말고 그냥 매일에 날짜별로 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여러분들 봐. 단어 부분을 열심히 하면 뭐가 또 되나? 나머지가. 구문을 열심히 하면 뭐 독해가 되나? 구문을 열심히 하면 뭐 더 되나? 이게 아니고 영어는 결국엔 매일매일 랜덤하게 경험하는 단어, 어법, 구문들이 마구마구마구마구 돌아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 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학문 분야란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이 랜덤한 순서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네가 순간적으로 어? 이 단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가 날짜 쓰고 그거 써. 그리고 중요표에서 자고. 근데 다음 또 내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어? 이 어법 되게 중요하네? 아 근데 여기 단어를 내가 써놓는데 밑에 어법을 쓰면 나는 아 이러지 말고 밑에 그냥 써. 그래서 이런 거야. 하루가 끝나고. 하루 끝나고. 그 당일날에 플로우가 그냥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어법만 문제를 내겠습니다. 단어만 문제 내겠습니다. 이러니? 아니잖아. 그냥 막 나오잖아. 랜덤하게. 그거랑 똑같아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뭐 계속 무작위하게 공부가 막 나오잖아. 선생님들도 어떨 땐 단어 강조하다 어떨 때는 뭐 구문 강조하다가.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녹여내면 된다고. 됐지? 자 첫 번째는 결국엔 그냥 매일매일 랜덤한 그 내용들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도 된다고 얘들아. 괜찮아.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책상 위에 놓고 담아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모습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는요. 여기 메인 교재 이렇게 있고 필기도 이렇게 있고 막 음료수 뭐 이렇게 있고 뭐 빵 뭐 과자 뭐 사탕 뭐 이렇게 있고 그게 끝이야.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막 해. 그러면 너 나름대로 막 벨표 치고 막 밑줄 치고 막 한다. 그리고 한 시간이 끝나서 뭐 종이 쳐. 종이 치는 순간 이 교재는 그대로 너의 가방 안에 들어가고 한동안 나오질 않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쭉 폈을 때 그때 막 전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순간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작은 책임노트 책임노트를 여기다 딱 옆에다 옆에다 딱 놓고 그 당일날 내가 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여기다 다시 한 번 딱 하고 한 번 더 적었으면 좋겠어. 당일 책임져야 될 분량이 있지. 다시 당일 책임져야 될 분량을 담으라고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어 또 여기 중요하다? 어 그 당일날 있던 거 담아 담아.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됐니?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습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지금은 분량이 얼마 안 될지언정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서 이게 엄청난 분량으로 다가오면 이게 슬슬 여러분들한테 와 내가 이런 게 안 됐었네? 어 지금이라도 봤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는 점수 올릴 수 있는 그 구멍 메꾸기가 되게 해주는 기재가 된다고. 제발 부탁이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별걸 다 정해줄게. 이걸 책상 위에 메인 교재도 이렇게 있고 옆에 노트도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걸 언제 또 여기다 또 써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들은 뭐 더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출처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아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어떤 선생님이 여기 있는 지문 자체를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다가 여기 뭐 별표 치셨어. 이거 쓰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 노트에다가 이 노트를 확대시켜 볼게. 노트에다가 예를 들어 뭐 뭐 1월 뭐 8일 뭐 뭐 뭐 무슨 요일 뭐 토요일이냐? 모르겠다. 아무튼 1월 8일 무슨 요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사항의 출처만 뭐 예를 들어서 저로 치면은 뭐 올인원 교재 페이지 27페이지 세 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럼 언젠간 볼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담아놓시라도. 이게 진짜 훌륭한 나중에 도움이 돼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루가 끝나고 그리고 야자 시간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내 노트를 이렇게 보면 오 오늘 오 오 오 그거 뭐였었지? 가서 그 출처를 가서 찾아보면 거기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네 걸로 만들자고 얘들아. 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습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다음 솔직히요. 이렇게 쓸까? 출처 쓰기. 솔직히 요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뭐 바로 출처 쓰고 그냥 뭐 좀 성실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하다. 써놓잖아? 왠진 모르게 또 다시 보는 게 좀 이상해. 이게 힘들어. 잘 안 보고 싶어. 그건 네가 좀 해야 돼. 즉 네 번째. 복습 네가 누적 복습 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역시나 영어는요. 가장 많이 노출을 많이 한 사람이 갑인 거야. 많이 노출해야 돼.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씩 보고 뭐 어딜 가든지 저기 가든지 그냥 아주 핸디한 노트니까 짧게 짧게 빨리 빨리 보고. 그러니까 많이 노출해야지. 여기까지 됐지? 자 정리 간다. 다시. 책임져야 될 노트. 오답 노트. 그게 뭐든지 간에. 형식에 후회받지 마시고. 그냥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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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수능 전날까지 네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아주 랜덤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거기에 순차적으로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정 정리하는 게 너무 빡세다 싶으면 책상 위에 놓고 옆에 구석탱에 놓은 다음에 담아놓으시되 출처라도 쓰시면 좀 편리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걸 어떻게 해? 시간 날 때마다. 이건 제가 못 정해드려. 언제 복습하면 돼요? 그건 내가 모르지. 네가 많이 해야지.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하고 많이 노출하시라. 그리고 나면 넌 수능 당일날 너의 가방 속 안에는 주요 과목별 노트만 가지고선 그 구멍만 메꾸고 시험. 좀 뺑 올리면 바로 시험 보는 거야. 마치 이거는 내신 때 너네들이 공부하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해. 너네 내신 어떻게 아니? 나는 내신 때 어땠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똑같이 본모 남기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외워지거나 이거는 진짜 내가 시험장 갔는데 갑자기 까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들. 그걸 A4용지를 이렇게 저는 A4용지에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왼쪽에다 그 작은 키워드들만 이렇게 적었어. 이런 분들 있지 않니 얘들아? 그리고 시험 당일 종치기 한 2, 30분 전 이거 꺼내서 계속 이러면 이거 고민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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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지 말자. 이거 까먹지 말자. 이거 이거 했지 이거 이거 했지 이거 했지. 그럼 왜 어느 분들은 시험지 받자마자 내가 잊어버릴 것 같은 것들 미리 써놓고 문제 푸는 분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걸 1년 단위로 끌어놓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 사실 내신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 막 막 막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효과를 보시는데 이거 수능이라고 하는 1년 단위의 시험은 이게 자꾸 잘 안 되시다가 막 이러다가 이렇게 뭐 흐지부지해진다고. 이번엔 하자. 올해 이 영상을 보는 게 웬만하면 난 너네들이 연초였으면 좋겠는데. 연초부터 진짜 이 습관을 좀 잘 잡으셔서 얘들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사람이 어떤 수업을 들으면 휙 하고 이렇게 휙 빠져나가잖아 어느 것들은. 근데 최대한 휙 들어온 걸 막자고 틀어막자고 담으라고요. 이게 담으라고. 그래서 당일날 네가 경험한 것들이 365일이 누적이 돼서 또는 300여일이 누적이 돼서 시험 당일날 진짜 승리를 그리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작년에 강해가지고 내가 이거 잔소리도 많이 하고 캐스트도 막 찍고 그랬거든. 너무 애들한테 그걸 안 하시고 계속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제가 사비를 털어서 그냥 이게 노출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주려고 만들었어요. 올인원 교재 이런 데는 동봉돼서 그냥 보너스 교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좀 더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해. 뭐 별 큰 노트인데 뭐 이걸 받고 안 받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좀 만드셔서 실천하셔서. 저를 통해서 물론 성적 오르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건 계기일 뿐이지. 네가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성적을 올렸었던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 한 해가 되길 저는 진짜 진짜 바랍니다. 됐죠? 수능 당일날 가방에는 핵심 노트만 책임질 놈만 그 놈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V영어의 김지영이었습니다.